네 말씀하세요 어..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한가지 이제 소견을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 이제 9월 30일 이제 어몽어스를 3시간 동안 같이 이 멤버로 플레이해본 결과 추정님은 억울해 보일 때 100% 아니.. 그거는 진짜 억울해요 아니 근데 내가 봤어 나랑 같이 올라갔어 추정님! 저랑 같이 다녔잖아요 이 포스터인데 킬을 안 한거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코트 형님도 끝에는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니까 나는 아닌데 지상님이 자꾸 판을 이상하게 흔들고 계셔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이게 임포스터거라면 저렇게 플레이하는게 맞는데 저 사람이 시민이다? 그럼 저 사람도 죽여야돼 말을 못하게 입을 꼬매는게 맞아요 입을 꼬매버려야돼 지금 입을 꼬매야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 저를 입을 꼬매죠? 아니 그럼 꿈해보세요 아니 그럼 꿈해보고 후회하세요 꿈해보고 후회하세요 예? 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도 당신이 시민이면 당신이 죽는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아니 이게 맞아 코트 형님 아니면 지상씨야 왜냐면 지상씨가 저렇게 몰아간다니까 저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거고 제가 조용하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 다 몰아가고 저 다 시민이었어요 저도 국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국밥만 드세요 네? 네? 저는 데이터상으로 노폼 선택할게요 데이터상으로 저는 코트 형으로 할게요 에이 저는 추정님 달겠습니다 에이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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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보들이야 불안하고 있네 나 죽는다 안녕 죽이지 마 아 근데 죽이는게 나 머릿수 줄기고 가자 진짜로 코트 형은 달고가 하아 아니 왜 왜 날 몰아가지? 지상이 맞는거 같은데 음 뜨뜻같기도 하고 그러네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간게 나는 정치를 웬만하면 안하고 싶지 본 것에 대해서만 그래야 계속 정직해야지 안그러면 내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아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혹은줄 알고 자꾸 자기라는데 안 되겠다 이제 다음반부터 정치 오지게 하겠다 어 음 아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뭐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어디에요? 네네 추정님 왜 따라가지시죠? 아니 저 아니 아니 왜 왜 따라달라야돼요? 저 저 저 의심을 저 저도 좀 누웠어요 추정님 아 그러니까 왜 따라하려는 거에요? 아 자 여기서 딕데이터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억울해 보일 때 100% 확률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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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비들 사이에서 너무 무서워요 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의견 못하자면 진짜 저 여자 무섭다 내가 CCTV로 보고 있었어 내가 CCTV로 보고 있었어 소름 돋았어 민 흰 같이 있었는데 지상이 어디서 죽었어요? 수채형 시체 위치 어디에요? 시체 위치 어디에요? 시체 위치 자 여기 어디지 그 카드 있는데 카드 카드실? 예 아 관리 그럼 내가 아니잖아 아 그래도 가세요 아 두명 있잖아 두명 두명 있잖아 일단 갈게요 한명씩 죽이다 보면 범인 나와 저는 그냥 빅데이터를 따랐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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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죽이는데 우리? 혹시 지민이라면 죄송합니다 아 빅데이터 나오세요 아 뜻도 무섭네 이거 어 뜨뜨야 뜨뜨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국밥이고 이런게 없어 우기면 그만이야 아 우기면 그만이야 아 이제 뜨뜨가 맞거나 정치고 오지게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어 아 와 이거 뜨뜨 진짜 아 아 아 뜨뜨 왜 저래 뜨뜨 야 너 인심인데 왜그래 아 왜 저래 나 코트 형 내가 죽었으면 안됐다 아니 아니 개트롤이야 아 아 뜨뜨 말을 일단 안 듣고 시작할래 아니요 아니 동선을 왜 안 듣고 아니 나는 그냥 도견을 얘기했을 뿐이야 왜그래 왜 의견도 못 말해 아 뜨뜨 죽여 아니 본인이 임포스터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거야 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뜨뜨의 그 행동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임포스터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판을 깔아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임포스터가 존나 편한 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면 말하면 안되지 아깐 누가 또 나 신기로 보고 말이야 누가 아까 신기로 봤냐 내가 내가 벤트 탔다고 벤트 아니 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나 보고 벤트 탔대 벤트 탄 적이 없는데 하 돌겠다 진짜 자 일단 뜨뜨말 거르고 듣겠습니다 예 하하하하 두꺼 죽었습니다 아 잘 죽였네요 예 잘 죽였어요 저런 사람들은 입을 꿰매야됩니다 하하하하 잠깐만요 코트님 왜 시체보고 그냥 지나가시죠? 저는 시체를 본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시체봤다 그러죠? 왜 또 신기로 보셨나요? 아니 근데 주정님 아까 코트용 시체봤는데도 신고 안했어요 저 의식을 안했어요 자 저는 본적이 없어요 코트용은 그럴 수 있어 제 화면에 시체가 뜨질 않았는데 어떻게 시체를 안봤다 그러는거에요 어디 시체인데? 시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디에요? 시체를 보는데 코트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시체를 그냥 밟고 그냥 지나가시던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바보들 그러니까 관리실에 시체가 있었다는거에요? 관리실에? 하하 자 저는 식당 밑에 오른쪽 말하는거 맞죠? 자 제가 시체 주위에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제가 시체 주위에 있었나요? 아니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셨나요? 아니 그니까 내가 못본것에 아니 그니까 아니 제가 못봤는데 제가 못봤는데 봤다그러니까 저는 이제 억울하죠 아 근데 난 원래 저 형 진짜 똑똑한줄 알았는데 저거 진짜 사실 같아 아 근데 코트용 아까도 저러긴 했어 아까도 아까도 왜냐면 아까 나 진짜 코트용인줄 알았거든 시체 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눌렀는데 저 형 그때도 아니었어 자 저는 이제 시체를 본 시체를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다는걸 알게된게 이제 두판 두판 전에 알았어요 예 게임에 대한 이해가 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았구요 근데 이번엔 안하셨어요 아 제가 못봤어요 제 미션하느라 예 아니 이게 근데 내가 이거 게임을 해본 결과 이게 임포스터 걸리면 약간 입을 조용하고 있게 되더라고 맞아 맞아 나도 그 얘기 했었어 아 그래서 나는 내가 봤어 타요 백포야 이거 나도 나도 어 나 타요인거길래 근데 이거는 또 감정적인거고 어 아니 그 감정이 맞아 그 감정이 맞아 그 감정이 맞아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지금 판을 깔아놓고 임포스터들 가만히 지금 국밥 먹고 있잖아 그게 맞아 죽여야돼 일단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추장님이 트롤하고 나서 원래 코트형이 아닌데 추장님이 코트형 지목하자마자 임포스터들이 입을 꽉 다물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타요님이 종산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갑자기 전기실로 튀어나오셔가지고 tim 아 벤트 타셨다고요 벤트에 벤트에스타고 벤트 타셨네요 바로 투표할게요 뭐 아까 analog 난 아닌가 아니 뭐가 아니야 맞을수도 있잖아 아니라면 900% 있어 100% 증거 내봐 그러면 x2 찔은상 나 몰아가던 사람이 지상님인데 잘가요 아 다 죽여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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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오케이 자 다음은 누굴까 자 가자 어 이렇게 가야지 시발 나만 당할 수 없어 다 억울해 다 억울하게 죽으란 말이야 어 이게 뜨뜻식 플레이다 음 이거지 어 아니면 박쳐 죽여 어 다 몰아가 물타기 오지게 할거야 내가 안 죽어야겠죠 난 진짜 트롤을 하기 싫었어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것에도 입국 다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런식으로 한다 그럼 나도 누구 말에 힘을 자꾸 실어줄게 어쩔 수 없어 내 캐릭터가 그렇게 되는건 어쩔 수 없어 멍청한 캐릭터보다는 그냥 정치 오지게 하는 캐릭터가 나을 것 같아 아 안되겠어 아 어머니 재밌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어제는 내가 젠미니들 어? 이거 누구야? 나눈가루? 나눈가루 이상한데 나눈가루랑 상부 엔진으로 갔었고 나눈가루랑 같이 식당으로 진입을 합니다 나눈가루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았구요 어? 인직이랑 스튜랑 여기 다 스튜는 뮤진 인직 스튜 그러니까 뮤진 뮤진 스튜 밴드 탈려고 그러는거야?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뮤진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뮤진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뮤진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뮤진 박사장 추정 스튜 인직 뮤진 스튜 인직 뮤진 아니 스튜가 인직이잖아 아 스튜가 아이씨 스튜 스튜는 뮤진 뮤진 스튜 박사장 추정 박사장은 지금 이거저거 막 보는거 같고 스튜 추정 아이씨 어? 아 어 죽었네 어디죠? 뭐야 어디죠? 어디죠? 어 의무실에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 박사장 박사장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고 자 들어봐 잠시만 봐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가 들어봐 아니 왜냐면 자 일단 왜냐면 제가 그 이렇게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란색 칸 채워지는게 안되가지고 제가 실험실로 왔어요 근데 시체가 있어 발견했는데 그 전에 박사장이 어 그 앞쪽에 나와있었고 박사장이 따라 들어오더라고 마치 같이 발견한 것처럼 이거 백보 박사장이야 아니 그 진짜 개국밥이네 아 근데 이건 확실해 아 이건 확실할 수 있어 박사장님 같이 다녔는데 박사장님 그런 미션 계속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잘 봐봐 이것도 확실한게 인지경 내가 전기계수 미션 한 거 계속 봤거든 인지경도 아니야 미션 게이지 올라와 난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박사장 맞아 아니냐니까 근데 이건 확실한게 박사장이랑 같이 박사장이랑 같이 사장님이 저 안죽였어요 그래 나 킬각이 많이 나왔는데 난 안죽였어 나 킬각이 많이 나왔는데 박사장 치마 진똥빛이 죽였다 나는 인지경이랑 같이 사장님 같애 아 노노노노 말 절대 말이 안돼 왜냐면 인지경이랑 나랑 같이 있었고 그 cctbc로 올라갈때 사장형도 같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눈가루 박사장 아니 인지경이랑 같이 죽였잖아 같이 죽여줄 인포 아니야? 아니야 사장형도 같이 죽였잖아 아니 눈가루 내가 같이 저 도루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눈가루 박사장이야 진짜 몇명 죽은거야? 근데 지금 박사장님이 죄송한데 어디서 시체발견 하신거에요? 의문실이요 의문실 자 이건 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발견했고 제가 이거를 저 박성기를 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박사장 이거 쳐놨고 자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에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격했으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목격입니다 제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딱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너무 안보길래 시체를 잘 돌고 있었는데 의문실 도장인데 저사람이 시체를 멀뚱멀뚱 느린들이 보고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임직이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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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이형 아닌데 왜냐면 진짜 임직이형은 아닌거 같애 근데 저 양반이 아유 또 저 늙어가지고 저 또 느릿느릿하게 누르는거라 그래서 내가 대신 눌렀어 눌렀었는데 지금 뮤지님만 동선이 없어 아니 사장형 아니 사장형 들어봐봐 잘 봐봐 나랑 전기실에서 임직이형 있는거 봤지 사장형 같이 나온거 어 봤어 봤어 그리고 형 나랑 같이 올라갔지 그리고 그때 추정님 없었고 뮤지님 없었고 가루야님이 근데 갑자기 저기 원자로에서 나왔거든 아냐아냐 가루님은 아니야 애초에 죽여서 진작 애초 가루님이 아니 저기요 몰아가지 마시구요 아니 저기 제가 전기실에서 최초의 전기실에서 미션을 하고 임직님 기억하세요? 본적있나요? 임직이형님 저는 나가고 임직님은 들어가시고 하셨잖아요 아뇨아뇨 못봤는데요 저는 예헤헤 수고하께요 예 여기까지 수고하께요 왜냐면 뮤지님이 너무 잘 알리바이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너무 없어 알리바이가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알리바이가 박사장인데 왜냐면 박사장인데 아니라고 나 날 계속 날 죽일까기 존나많이 나왔어 날 죽일까기 아 안되겠다 나 이포드맵 죽여버려야겠다 안되겠다 나 임프탐이면 죽여버려야겠다 확대 어쩐지 어쩐지 감사합니다. 이거 비밀번호가 뭐야? 얘들아? 아, 1234590으로 하는데? 아아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이 미션도 알았어.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다... 어? 와 다 멋있다 죽였네 마이클 켜야지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지상이 자작이네 아 개소리 하지마 아니 지상아 너무 티난다 진짜로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 있을 때 전기실에서 전기 끄고 있었는데 누가 장난쳐가지고 내가 잠깐 뗐거든 잠깐 뗐는데 시체 있어 리포 뛰자마자 바로 누른거거든? 이거 전기실에 다 있었어? 아니 근데 지상아 왜냐면 아니 추정님이랑 나랑 눈가루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너 혼자 아까 니 꼬리 자른거 같은데 암맘봐 아니 걔가 그러면은 잘 봐봐 나 혼자 다녔으면은 내가 누구라도 써렸겠지 혼자 다닌 사람을 근데 여기 다 같이 있을 때 썰렸으면 내가 아니라 당신일 수도 있어 사장씨 아 근데 이거 의심하는거 아니 근데 사장님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지상님 달고 가야되는게 좀 맞는게 저는 왜요 저도 다 같이 있었는데 계속 중간에 없어졌잖아 중간 없어졌어요 아니 언제? 중간에 사라지긴 했어 아니 근데 중간에 사라진거 내가 미션하러 간거고 잘 봐봐 근데 여기 같이 있을 때 썰렸잖아 아니 근데 이걸 왜 나르시메? 미션 남아가지고 나는 미션하러 갔던건데 이걸 왜 나르시메? 다 같이 있을 때 썰렸는데 너무 썰렸다고 이거 전 갈게요 제 그거대로 아 난 지상이 같아 나 진짜 미안해 지상아 내 감성을 한번 더 믿을게 아 진짜 지상이 같긴 해 왜냐면 아 너무 꼬리 자르기 느낌이라 아 근데 아 이거 아 왜냐면 지상 지상이만 그냥 뭔가 안절부절하는거 나 사정인줄 알았어 난 그래도 묻혔다 아니 왜냐면은 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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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돌아가는거 어떻게 하나 저거? 저거 좀 그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인증력 있잖아 안해 아니 나 저걸 할줄 모르겠네 돌아가면서 노란색 게이지 채워지는거 어떻게 해야되냐 누르고 있어야 될걸? 아 어떤게 눌렀니? 돌아가면서 놀아 그 뭐지? 돌아가는거 그 약간 대반에 해봤어? 스테영? 아하하하 3시간에 딱딱 맞춰서 아 아 오른쪽에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클릭을 하면 돼 이거 세자리 세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아 타이밍 맞추는거 그 마우스 클릭해서 타이밍 맞추는거 아 맞아 맞아 오른쪽에 있는거 한 명 강퇴해주세요 한 명 강퇴해야되는데 이거 딴 사람 들어왔나본데 왜 들어갔어 누구야? 어몽어스 귀신인지 누구야? 타령 무슨 색깔이예요? 아니 나 이거 진짠데 누구야? 어몽어스 귀신인지 두 명이예요 아 두 명이 무슨색이야 스테영이 나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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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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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퇴하면 돼 초록색 강퇴하면 되겠다 이거 어떻게 누른거지? 된대요 뭐지? 아 사장형 썰라 그랬는데 저희 저희 다음판엔 진짜 동선 제대로 얘기해서 가보시죠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와 나 타이밍 죽는거 보고 소름 돋았어 아니 이거 너무 감정이라고 살인해 아니 진짜 너무 내가 복합짓 했다 근데 이거 진짜 가만히 놔서 시민들이 가지셨어 내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고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가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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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덜어다니면 안되고 아씨 아씨 누구 하나 죽여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척하고? 일로와 조금씩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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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죽여놔야 되는데 이거 바로? 바로 도망가야지 이거 뭐야? 전기실이요! 저도 봤어요 같이 마주쳤어요 처장님이랑 아 근데요 저요 저 약간 킥리적 하신데 살짝 들어봐 주실래요? 네 제가 이거 cctv실이랑 반대편에 원자로 한 번씩 사람 있는지 확인을 한 번은 했어요 그리고 그 복도 앞에 서 있었는데 눈가부님이 갑자기 분명히 들어가신 게 없는데 cctv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확실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죄송한데 이런 말 해도 될꺼야 아무도 못 믿겠어 아니 근데 눈가루님 그러면 처음부터 왼쪽 동선 밟으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제가 초록색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나는 일단 아니야 나는 그리고 cc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루진이 봤을 거야 나 있는 거 눈가루님 제가 초록색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그럼 괜찮은 거죠 근데 가루님 cctv실 바로 갔다 그랬는데 cctv실 불 바로 안 켜졌는데 아니 저를 못 봤다고요? 유진님이? 나를 못 봤다고? 아니 근데 가루님이 난 무서워가지고 난 가루님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가루님이 쫓아오기에 아니 근데 나를 못 봤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를 찍으세요 찍고 아니면 유진님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를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좀 눈치가 보이는데 가루님이 저를 막 쫓아오더라 그래요 난 좀 약간 가루님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나서 일단 그러고 나서 10초 후에 누군 10초 후에 죽었어요 10초 후에 죽었어요 아니 그니까 10초 후에 죽었다가 가루님을 내가 지목하는 건 아닌데 가루님의 좀 무빙이 좀 무서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포채형을 뭔가 임포스터 무빙이 좀 무섭잖아요 그니까 저는 일단 유진님이 처음에 저를 봤어요 CCTV시를 근데 안 봤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포채형님 어디서 쫓기고 계셨죠?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다가 다들 모여있길래 거기 모여있다가 그 전기실적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가는 중에 누군가 죽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리를 종합해봅시다 한번 이제 첫 번째 네 네 크쿠르 노비님께서 CCTV실에서 없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동선을 탔던 나 눈가루야가 CCTV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지자상의 증언 CCTV는 처음부터 켜져있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나 눈가루야의 세 번째 단서 나 눈가루야는 처음부터 CCTV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코트의 증언 코트는 오른쪽에서 찢겼다고 합니다 또 꼈다고 합니다 아 또 뜨뜩 범인은 너야 아 저는 저는 저도 저도 가루님이 맞는 거 같아 저도 가루님이 맞는 거 같아 제가 아니면은 맞아떨어져 근데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아니면 뮤지님 무조건이에요 제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 죽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뮤지님 말 한번 들어볼게요 수많은 증거들이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뮤지님 하자 안했어요 가루씨 투표했으니까 뮤지님 하자 하세요 아 나 근데 가루님 난 진짜 쫓아다녔단 거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기실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근데 눈가루님이 처음에 오른쪽 동선 타셨는데 갑자기 CCTV를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 하셔가지고 맞아맞아 맞아맞아 이 모든 증거를 취합해놨을 때 예 예 나 눈가루야 저 뮤지님 죽여줘 진짜 거짓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뮤지님은 확신에 차게 얘기했어요 예 아 근데 이거 근데 진짜 눈가루님이 트롤한 거 아니야? 증거 답 취합해보면은 눈가루님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절대 의심을 안해 박사장 조심해야겠다 박사장 좀 약간 추정죽해야겠다 외무실로 누구 안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죽었어요 예요 식당이거든요 식당 자사 지금 지상 님 보신 거예요 예 저가 봤는데 그 저게 전기 꺼졌을 때 또 핏 님은 왼쪽에 있었고 전기 꺼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 보면서 갔어요 보면서 또 핏님 미션하는 거 보면서 지나갔거든요 일단은 저 저는 추정 님이랑 계속 동선이 같았어요 저도 님들이랑 같이 있다가 괜히 혼자 있으면 의심당할까봐 저는 이렇게 돌다가 저 의무실로 왔어요 의무실로 아니 저도 추정 님은 못 봤어요 저도 추정 님은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은 같이 봤어요 저 추정 님은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은 같이 있었어요 저도 추정 님은 못 봤는데 지상 님은 누구 시체 보신 거예요? 딘딘딘이거든요 파란색이거든요 뚜뚜가 죽었잖아 근데 제가 하보 엔진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흰 검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식당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고 사장님 저도 흰 검이 내려오는 거를 둘이 같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장님 죽이고 나서 저는 전기 꺼졌을 때 전기 켜고 이제 갔거든요 식당으로 전기를 제가 켰어요 전기를 제가 켜고 이제 올라갔는데 흰색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전기 꺼지고 흰색이 사라졌었어요 전기 꺼지고 전기 꺼지고 사라졌었고 제가 전기를 켜고 이제 가서 식당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민트색은 전기실에 있다가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갔고 저도 왼쪽으로 갔어요 맞아요 저 왼쪽으로 간 다음에 저 바로 의무실 갔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똣비요 아 똣비님은 아니네 무조건 똣비님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전기를 저각키고 이거 근데 주황색이랑 노동색 같은가요? 추정님 확실히 아닌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흰 검이 같이 내려가 가고 있었고 추정님이 의심이 되네 추정님은 아니 추정님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절대 아니라는 그게 같이 두 분이 혹시 민트 검정 두 분이세요?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에 그건 아니지 왜냐면 민트씨는 모르고 저는 확실히 아는게 전기를 제가 켜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시체를 본거고 아니 난 추정님이 나 의심하길래 추정님은 본거에요 근데 이거 흰 검이 계속 같이 있었던게 전 좀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진짜 개호구란게 아니 나 잘봐봐요 개호구란게 나는 전기를 내가 켜고 갔는데 나는 그때 몰라서 흰색이 사라졌어 전기 꺼졌을 때 안보였어요 저는 전기키고 나갈때 전기키고 나갈때 안보였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서로 중원이 다 맞다는 그니까 잘 보세요 cctv실에서 내려갈때 똥빛님이 아래쪽에 있는걸 내가 봤어 그리고 전기 꺼졌을 때 똥빛님이 안보이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지 하고 왼쪽으로 갔는데 미션하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내가 확인을 하고 전기실을 간거야 그때 하얀색이 사라졌어요 음 추정님은 그럼 어디 계셨어요? 저는 뮤즈님 계속 쫓아다녔어요 의심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인포 몇명 남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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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눈가루님 찍었잖아 눈가루님 아니에요? 눈가루님 아까 적었던거 눈가루님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추정님 아니면 코트형님 아 맞네 두 명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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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은 식당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죽었는데 저는 의무실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식당을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죽였다는건 말이 안돼요 잘 봐봐 일단 확실한거 가자 똥빛님 네? 우리 다 왼쪽 동선이 왔잖아 그럼 민트검정 핑크는 나도 똥빛님 갈게 똥빛님 맞는거 같아 뭔가 똥빛님 같아 와 이거 이렇게 가버리면 안되는데 아니 노랑주황중에 아니 오른쪽 동선이라고 이거 도끼야 아 이거 엥? 왜이래? 왜이래? 그럼 나도 타야지 흐흐흐흐 아 예 어 와... 개 레전드다... 꾸르르르르르르르르라! 드디어 한 건 하나 했는데... 아... 복용이 내가 목화시 따버려서 벤트 탄 거 보고 딱 CCTV로... 내가 근데 어쨌든 지금 킬 내기 중이야 쟤명도 풀린 거 진짜. 쟤가 인포보다 더 많이 죽였어 지금. 아니 나 이번에 진짜 활약할 뻔했어요. 형 몰라서 그래. 나 이번에 진짜 활약을 안 했잖 못했잖아. 아... 이거 인포 해 보니까 알았어. 인포 해 보니까 내가 이번에 처음 해 봤거든요. 인포 해 보니까... 맞아 이거 인퍼가 어리버리 까고 있으면 돼 아 인퍼 또 하고 싶네 형님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쌈배 한 대 피면 안 될까요? 저 캠 잠깐 꺼놓고 진짜 방풀 안 할게요 아 나 쌈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 미치겠다 아 식구 걸고 피자 식구 좀 걸게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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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아니 난 아무도 못봤어 아니 난 아무도 못봤어 아니 이거 갈보빨 검은 아니야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도 아닌데 아니 나는 그냥 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나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동설 한번 들어보자 초설 한번 들어볼래요 최후 별론 처음에 정상당 얘기할게요 처음에 식당갔다가 항해실로 달렸거든요 저거 미션하러 그러고나서 쭉 들러가지고 창고쪽에 갔다가 관리실에 미션하려다가 다시 전기실 쪽으로 가고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발견했어요 응 아니야 죽어 잘가 잘가세요 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해달라는데 안해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주시지 제가 타요요 형님의 추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너무 아쉽다 제가 명탐장 타요요의 추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아 안돼요 진짜로 나야 형 믿어줘 역시 뜻합니다 좋았다 마이크 끄구요 바로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민트색 어? 박사장? 박사장 맞다 아 아아니네 아씨XX 아닌가 어 뭐야 자수할 기회 드릴게요 제가 CCTV로 딱 봤어요 자수하세요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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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를 목을 반가르는거 봤어요 제가 아니 이거 시체 어딨었어요 이거 시체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길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길게 가지 맙시다 자 길게 보지 맙시다 이거 빨리 갑시다 예 안녕히 가시구요 안녕히 가시구요 예 역시 자매는 훌륭하다 자매씨 미혁신형을 죽어버리는 잘 죽으시구요 예 잘 죽으시구요 아니 왜 타요를 죽였어 나를 죽였어야지 안녕히 가시구요 예 안녕히 가시구요 예 안녕히 가시구요 예 안녕히 가시구요 예 나이다 아 아 아 나이 또 나이 또 나 죽여봐 죽여봤는데 진짜 죽여 아니 어떻게 cctv 앞에서 썰었어 근데 아 아 제발이냐 또 아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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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또 크로니야 샤발 자 일단 미션 살포시 하면서 어 오 아 엇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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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요? 왜냐면은 빨간색이랑 보라색깔 전기실 오른쪽에 기름통 있잖아요? 거기 같이 있는거 몰몰뚱 있는거 봤거든요? 아,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근데 그건 나도 봤어 아, 나도 봤어 근데 나도 봤어 아, 나도 봤어 근데 나도 봤어 아, 나도 봤어 근데 진짜로 아, 뜨뜨네 아, 뜨뜨네 이거 아, 뜨뜨네 아, 뜨뜨네 아, 뜨뜨네 이거 왜냐면 왜냐면 나도 나도 그 전기, 그 뭐야 그 기름통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타윤님이랑 뜨뜨랑 같이 있었어 아니 왼쪽 라인에 나밖에 없었어? 응, 너야 응 응, 너야 아니 이거 아니 박사장, 박사장 연주생 봤는데 나 왼쪽에서 나 너 못 봤어 아 아니 나 왼쪽에서 아, 박사장한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안 먹히죠? 아, 바로 뜨뜨로 하죠? 아, 안을 가시구요? 잘 가시구요? 나 CCTV시라고 왔는데 아, 맞아 아, 왜이래요 네, 맞구요 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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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억울해하지마 너야 응, 목격자 있었어 응, 목격자 있었어 가유형 왜 따라다녔어? 잘가 응, 너야 응, 너야 자, 안면만 더 찾읍시다 자 자, 너요 너, 너구요 아니, 봤다는데 봤다는데 무조건 힘을 실어줘야 되는게 맞아 어 오케이 깔끔하구요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과연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추정? 어, 추정 무서워 어? 안녕? 어딘가요? 어디서 좋았으니? 일단은 제가 진토피씨 따라다녔거든요 진토피씨 따라다녔거든요 진토피씨 아니에요. 진토피씨 아닌데 밑에 쪽에서 죽었으니까 지금 임포스터 한 명이거든요? 진토피씨랑 저는 아니야. 그러면 그 나머지 중에 근데 나도 아저씨 자 말씀 드릴게요. 추정님이랑 저랑 정기실에 같이 있었고요. 박사장님은 왼쪽으로 빼시더라고요. 일단은 추정님이랑 저랑 마지막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추정님은 아니고요. 인직이가 왜 저를 의심하죠? 아 일단 말할게요. 아니 저 좀 말할게요. 이상한데? 고토 형님 몰아가서 했는데 그러면 고토 형님은 추정님도 아니고 저하고 진토피씨도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야 나머지 나 추정님랑 같이 있었어. 아니 시체가 CCTV실 앞인데 내가 올라갔는데 추정님이 내려가고 있었어. 인직이 형 저 봤잖아요. 인직이 형 보지 않았어요? 그럼 추정님 맞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추정님은 내가 변화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있었다니까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오른쪽에서 사람은 아니에요. 전기... 전기실에서 나랑 같이 있었어 추정님은. 왜냐면 고토 형님 아니 근데 아이 아이... 아 말해 말해 불을 내가 껐어 사장님 봤지? 어 불을 지상계좌에 먼저... 내가 끄고 나갔는데 제가 전기실 불 끌어 갈 때 CCTV실에 추정님이 있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불을 내가 껐다고 아 불을 지상계좌에 불을 지상계좌에 그래서 어디서 누웠는데? 당신이 알겠죠? 당신이 제일 잘하지 않아요? 당신이 제일 잘하지 않아요? 어 추정님을 왜 몰아가지? 추정님을 몰아가는... 왜 왜 왜? 아니 나랑...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저랑 전기실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그니깐요. 아 죽이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실체를 확인했구만. 그럼 추정이네. 추정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의 그 추리에 저는 힘을 실겠습니다. 와 진짜 코튼님이랑은 진짜 어머 무슨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진짜야 진짜로. 아 추정님! 잘가요! 아 맞죠? 잘가요! 감해봐요! 바잉! 그럼 잘가요! 아 뭐야! 또 우리 우리 바람에! 왜 번호지 말이죠? 야무지네 야무죠? 어 야무지네. 안해요! 아 근데 그럴 수가 있구나. 예. 아 비틀이크 부정났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변화구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변화구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 짓구나! 당신 짓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추정님이 상당히 잘하네. 오케이 확인! 이번 판은 임포스터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으면 나를 죽이겠죠? 어? 자 죽은 곳은 창고구요 창고에서 그 추정님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추정님을 누가 죽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문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타요 누가로 인식을 안해요 창고 쪽에 계셨던 분들 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요 저 창고에 있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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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이다 갈색이 우리가 나갈라고 마주쳤어요 나랑 뜯더라 목 막혀서 들어갈라 했는데 갈색이만 창고 안에 있었어 자 뮤직님 진술 부탁드릴게요 아니 시체가 어디있었어요 창고에 저 있었는데 시체가 없었는데요? 시체 있었어요 밑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디 어느 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니 기름통 밑에서 죽은 걸 제가 봐가지고 제가 첫번째 목격자입니다 안간지 갔는지 누군지도 확인을 못하잖아요 아니 갔는지 안간지 확인을 못하잖아 뮤직님 안녕히 가세요 박사장 뜯뜨 저 눈가루님 스테잉님 이렇게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뮤직님이 이거 아주 쳤다니까 나랑 스스랑 그리고 여기서 아니 근데 맞추신 건 맞는데 제가 올수록 애굴하고 있었어요 그 자지상 불주한 명이야 지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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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는 갈색 아니면 노란색깔 의심 해야돼요 자 이거 이게 아니면 주지상 이란 얘기 아 지자상 님이란 얘기죠 지자상 님이란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뮤직님 저는 투표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뮤직님 아니면 노란색아니여? 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안녕히 가시고 자 저는 추정님을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이고 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아! 오케이! 맞다 맞다 맞다! 어, 오케이. 전기실에서 눈가 사라져서 하부실에서 보호막 제어실로 갔다. 보안실로 가고 상부 엔진에서 보호막 제어실로 자, 보호막 제어실로 원자로로 하부 엔진에서 전기실로 오케이! 전기실에 있던 두명 전기실에 있던 두명 중에 한명이다 타요다! 타요다! 이거 타요다! 이거 타요다! 이거 타요야 이거 타요야 타요가 맞아, 이거 야, 이게 CCTV가 다 보이네 타요네 봐봐 타요 맞다니까 타요 맞아 봐봐 의미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 일단 미션 좀 할게요 아, 내려다 타요한테 죽을 수 있는데 타요님한테 자, 이거 타요입니다! 이거 타요님입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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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아니야 지금 제가 CCTV 봤는데 그 지사, 지자상, 잠시만요, 지자상입니다 그, 끄뜨님이 둘이 들어갔는데 눈이 닫히고 끄뜨님이 죽었어요 제가 봐서 지금 리포스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의사로입니다 아니, 그때 나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타요님이 왜 맞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뜨뜨랑 같이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해번적, 서해번적 하면서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전기실에서 뜨뜨랑 나왔네 뜨뜨랑 타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뜨뜨가 죽었어요 이거 타요 맞죠? 팩트죠? 아, 근데 잘 봐봐, 들어봐 아니, 국밥 씨! 국밥 그만해, 그냥 죽여줘 아니, 잘 들어봐 죽여달래 아니, 나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타요 나랑 둘이 있을 때 나 절대 안 죽이던데? 그니까, 그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 근데 나도 아니, 나도 말이 안 되는 게 임직이 형 저기 뭐지? 항의실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식당 쪽으로 해서 위로 가가지고 같이 내려갔거든? 아니, 이거 밸래야, 밸래야, 밸래야 아니, 근데 그게... 지상이 볼 제일 먼저... 자, 그러면 타요 님 반론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진짜... 기다려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던지세요, 게임을 아니, 이건... 제가 봐서... 진짜 지상이 맞아요 아니, 나일 수가 없다고... 맞다고! 맞아! 아니... 동선 대기할게, 동선만... 아니, 동선만 들어줘봐, 잘 봐봐 아, 그냥... 아, 그럼 타요 님 죄송하구요 죽이셔도 돼요 타요 님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의심을 한 거 같고, 지상님 그냥 제가 봤고... 저 진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한 번 정하면은... 내가 CTV로... 지자, 지자상 님이랑... 네... 저기, 뭐야... 튜뜬 님이 들어오면 받고... 이거 주지사님 맞는데... 왜냐면은... 제가 보라색깔 왼쪽 동선에서 봤는데... 근데 동선에서... 어... 그러면은 지자상 님이네... 눈가루 님이 지금... 눈가루 님이 지금... 일관적인 진술을 계속 눈가루 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자상 님 맞아요 전 지자상 님 고를게요 아, 고수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구요, 잘 가시구요... 네... 전 페닉스 찍을게요 하하하하... 자, 지자상 저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눈가루 님의 진술이 너무... 그거야, 일관적이야 하하하하... 사실 페닉스로... 그 땐 뒤통수 후렸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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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이렇게 너무 잘하는 내가 시기인데 하하하... 아, 저 좀... 하... 국밥에서 숟가락 뺐습니다 타연 님 제 의심 안 했죠? 마지막에? 하하... 하하... 아... 개 같은 크로우만 계속 걸리네... 자 이제 슬슨 미션 좀 해야겠다. 아 전기실이 항상 무섭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다같이 이렇게 뭐지? 어? 뭐야? 저도 나눔가루야님이 의심이 됩니다. 나눔가루야님 맞아요. 쿠팍들 조용히 해. 쿠팍들 조용히 해. 제가 유자가 다른건데. 아니 이게 추정님이 추정님 지금 신고하고 다른거에요? 아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신기비를 봤어요. 봤는데 하윤님이 하윤님이 벤트를 차려고 봤어요. CCTV 안 켜져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아니 제가 처음에 왼쪽으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 자 눈가루님. 변론 해보세요. 추정님. 추정님. 추정 처음에 왔어요. 왼쪽만으로 갔어요. 저도 눈가루님입니다. 자 거짓된 진술을 하면 안되겠죠? 자 눈가루님 안녕히 가시구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빠잉. 빠잉. 여러분 Erst violins. 빠 пап기. 잘 가요 잘 가세요 와. 자. 잘 가세요 눈가루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imy. 빠잉. 어아아악 타요님이네. 에이! 타이언이 조심해! 나 죽일 것 같은데 타이언이이면은 벨트 탔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수했어 왜 벨트 탔어 왜 벤트 탔어? 벤트쇼 다 봤어요 벤트쇼 다 봐버렸어 벤트 누가 탔어요? 타윤님 타윤님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이 안 나갑니다 아 그럼 트트 같이 간다 트트야 딱 기다려 레전드야 레전드 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추정? 그러네 추정님의 무빙을 봐야겠구만 뭐 보는 척? 뭐 보는 척하죠? 추정님이네 추정님이 맞아 추정님이네 이게 추정님이야 내 내 내가 따라가는 걸 계속 지금 의식을 해 어 이거 추정.. 추정님이야 자 시선 돌리니까 바로 도망가죠? 추정님 맞네 이거 추정님이야 추정님이야 아하 추정님이네 추정님 맞아 왜냐면 추정님 너무 조용히 있어 알아서 판이 흘러가게끔 추정님 맞아 서로 서로 지금 변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아니지 뭔가 미션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남의 지금 시선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100%지 추정 추정 어디 있어 추정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전문가 집사 선생님 기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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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님 맞아 추정이야 이런 지상님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는 100% 추정님이 맞는 것 같다 어 누가 죽었어 이거 잠시만요 자 이거